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12월 3일 그 무시무시한 서울의 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제 진짜 정말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탄핵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온들에게도 어서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탄핵표기를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한강 작가님께서 12.12 군사쿠데타워 5.18 강주민중항쟁 학살에 대해서 소년이 온다라는 이대한 글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탄핵이 오고 있고 탄핵이 오고 있고 새로운 민주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동참해 주십시오.